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이번 주도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 오늘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풀체인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BMW 7시리즈의 풀체인지 소식이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도에 출시된 7시리즈가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으니까 BMW의 풀체인지 텀을 계산해보자면 올해 쯤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해외 외신 역시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2022 오토차이나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사진은 없지만 스파이샷을 보면 BMW의 상징인 키디니 그릴이 대폭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과거에 비해 점점 커져가는 게 BMW도 제네시스처럼 전면부의 포스감에 힘을 실어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오피셜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점점 커져만 가는 그릴에 대해서 M3나 M4 때와 같이 대중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최근 플래그십 세단들의 트렌드인 메리평 플러시 도어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어핸들은 제네시스 G90처럼 버튼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는 쿼드 머플러가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벤츠 AMG 머플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습니다 리어램프는 플래그십답게 보수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 예상에는 수평형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는 BMW의 컨셉트카인 XM의 스타일을 이식할 것 같은데요 XM에서 극찬을 받았던 곡선의 디스플레이와 인디케이터 주변부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합 제어 컨트롤러가 있는 인터랙션 바가 메인 크러쉬 패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걸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대신하는 역할도 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와 개별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도 적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제네시스 G90과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대형 세단은 대형 세단들만의 트렌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7시리즈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2열에서는 32대9 비율의 초광각 스크린이 적용되고 이걸로 8K 스트리밍이 가능하고 엔터테인먼트 프레그램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4K도 아니고 8K! 이번 BMW 7시리즈 풀체인지 출시 예상은 특히 해외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는데요 국내외 영향력이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양한 리뷰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불우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롤스루이스 같아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저 역시 7시리즈의 이런 모습들이 좀 파격적이라고 다가와서 그런지 낯선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더 뉴스 산타페 처음 나왔을 때처럼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들다가도 곧 익숙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산타페 때랑은 다르게 비싼 플래그십인 만큼 눈에 익을 정도로 개체수가 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7시리즈 풀체인지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87년부터 이어졌던 BMW 7시리즈만의 오리지널 엔진인 6.6L V12 트윈터보 엔진이 단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점점 타이트해지는 배기가스 규제 때문일 거라는 관측이 지대한데요 V12 엔진은 원래 7시리즈의 M760i 모델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외신 보드에 따르면 풀체인지 될 M760i에서는 순수 정기 버전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BMW는 V12 엔진의 마지막을 기념해서 총 12대의 M760i 파이널 V12 에디션을 별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만 판매가 될 거라는 카도라 통신이 있지만 캐피탈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한 대쯤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풀체인지답게 플랫폼의 변경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BMW가 201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클레어입니다 이 클레어 플랫폼은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도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인데요 현재 6세대 7시리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세대 7시리즈에는 이 클레어 플랫폼의 개량형인 클레어 위 플랫폼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개량형에는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탑재 무게를 염두했어야 됐기 때문에 경량화를 통해서 기존의 연비와 운전의 재미를 유지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전동화 모델 외에도 노이어 클라스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개발 소식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당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동화 모델과 트라이 모터에 대한 예측입니다 전동화 모델에서는 전반적으로 i7의 순수 전기 버전의 3개의 모터로 구성된 고성능 배터리 팩이 들어갈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 이렇게 3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듀얼 모터와 트라이 모터 이렇게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라이 모터는 3개의 모터로 10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방법인데요 최근 전기차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000마력 이상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이번 7시리즈에서는 700마력대의 현실적인 수치로 가능성을 테스트해보고 이 가능성이 타진이 된다면은 앞으로 출실될 고성능 모델인 M에서 1000마력 이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7시리즈 풀체인지에 적용이 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규제가 깐깐해지는 만큼 각국의 리뷰어들은 본인의 국가 규정에 맞춰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0가지가 넘는 모델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예상하는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출력 스펙트럼이 가장 낮은 기본 수준인 735i를 270마력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35i는 후륜구동 탑재한 유일한 2023년형 BMW 7시리즈 모델이 될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3.0 파워트레인 위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GF8단이 이번에도 들어갈 거라는 건 거의 정론으로 보여지고요 4.4 엔진의 경우 약 600마력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총 8개의 모델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공신력 있는 포럼 의견이라서 신빙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보일 파워트레인은 어떨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역시나 기존의 내연기관 유지보다는 친환경 측면에서 힘을 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옵션을 원한다면 친환경 모델로 가야 하는 식으로 구성적인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일링 포인트는 빠르면 25년부터 시행될지도 모르는 유로세븐 때문인데요 이 유로세븐에 대한 준비는 BMW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완성차 브랜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예상입니다 물론 7시리즈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꿈꿔보지도 못할 때니까 내연기관과 통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연기관부터 살펴보자면 새로운 플랫폼에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는 최신 기술들도 대거 적용이 되는 만큼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델의 경우에는 보통의 친환경 차들이 그렇듯 내연기관 모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니까 뭐 거의 범접하기 힘든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거 언제 타볼까요? 자 이렇게 BMW 7시리즈 풀체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원래 반갑기 마련인데 BMW의 디자인은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나중에라도 실제로 보게 되면 예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파격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은 늦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의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니까 완성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시리즈의 소식은 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